올 추석에는 보름달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청주 기상지청은 추석 당일인 모레 29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청주 기준으로 추석 월출 시간은 오후 6시 21분이고 달이 가장 높게 뜨는 남중 시간은 다음 날 0시 35분입니다.